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여기는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입니다 주안역 앞에 로데오거리에 상업지역으로 상권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 중심가쪽에 저렴하게 나온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구분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녁시간이면 발디딜 틈이 없이 붐비는 주안역 앞에 먹자통 로데오거리이구요 골목 사방 어느쪽이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 상업지역의 상권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엘리베이터 시설로 이용하실 수가 있구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로 공실이 거의없이 풀임대가 들어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구분상가로 3층에 빼로 시설되어 있는 매매가 1억 1000만원에 전용 12평 나오는 바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구분상가인데요 현재는 공실입니다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에 임대가 가능한 바로 운영되던 상가입니다 국철 1호선 주안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구요 주안 유흥 밀집지역의 중심자리에 있습니다 인천에선 최고 상권의 상업지역이구요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도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최고 상권의 상업지역입니다 현재에도 바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구요 매매가 1억 1000만원에 임대보증금 1000에 50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저렴하게 나온 구분상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